리프팅하면 끌어올려서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. 지지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건 어떤 비법이죠? 우리 가발할 때 쓰는 뚝딱이 있잖아요. 이따 고무줄을 하나 껴서요. 머리를 따는 것만으로도 리프팅이 된다고요? 크로스에서 묶어.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애쓰는데. 진짜 애 많이 쓰시네요. 아니, 올라가긴 올라가겠죠. 올라갔다. 여기 무섭고 효과 있겠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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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